10편 119편 161절로부터 16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구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애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히브리 알파벳을 몰라도 그 히브리 알파벳 속에서 풀어주시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가 은혜로 와서 닿는다면 에스라가 알파벳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119편에 너무너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161절의 시작 부분에 신이 써져 있어요. 신 이거는 발음이 두 종류로 나와요. 신은 삼시창같이 생겼는데 삼시창의 오른쪽 위에 점이 찍히면 신 이렇게 읽는데 왼쪽 위에 점이 찍히면 신 이렇게 읽어요. 스물한번째 문자가 되죠. 그런데 숫자로는 300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은 성형문자로 보면 이빨이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빨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씹다, 부스다, 씹고, 부수고, 깨트리고 이게 이빨의 역할이잖아요. 이 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변화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삼시창같은 이거를 뭘로 보냐면 불의 혀로 봐요. 그래서 불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깨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불이 붙어서 변화되기도 하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주고 있는데 이 삼시창이 이 사람들은 새 불의 기둥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새 불의 기둥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에덴 동산을 뭘로 들렀다 그랬어요. 화염검으로 들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볼 때 화염검이라는 건 불의 검, 불의 말씀 이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막아놓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게 되어진 것처럼 신이 갖고 있는 것은 생명나무의 새 기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새 기둥으로 볼 때 이들은 좌우의 대칭이 되어지면서 이 좌우의 대칭이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변화를 누가 일으켜요?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로 역사되어질 때 태워지고 그리고 그 불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부수고 깨뜨려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형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복원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이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회복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래시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변화되어지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그 화염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창조인 아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 과정이 온전히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죠. 타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 그 말은 그들로 할금 성령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선지자들이나 사사나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니가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또는 천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천사의 역사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사도든 아니면 선지자든 또는 사사든 그들 위해서 역사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적도 표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타내었죠. 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봤고 만졌고 들었고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금방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골방에 숨었고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고기잡이 하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불의 하처럼 갈라졌다고 말한 그것이 불의 그 혀가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신이라는 단어에서 불의 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 혀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나무의 그 증거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죠. 죽으신 분을 다시 살리신 분도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태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의 양쪽에 균형이 딱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생명나무의 세 기둥은 이 마부가 세 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마부가 세 개가 딱 서 있는데 이 세 기둥을 이들이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로 볼 수 있고 이 공의의 안에서 양쪽이 하나는 인자하심이요. 하나는 어미하심이요. 주님의 공의는 공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의 모습은 태워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함을 이분자로 세워져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만났고 생명나무에는 칠가를 따먹으면서 또한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를 주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자문서 13장 12절에 말하는데 이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한 말씀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야 그 메시야가 그들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소망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400년 암흑시대에 얼마나 그 메시야를 기다렸겠어요. 선지자도 없었을 때 너무나 너무나 그 메시야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10편 119편에 이 기자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 기다린 그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오셔서 나는 찬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사에서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그 땅에 심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소는 극상품 포도나무여 왜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찬 포도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전제로 들여지는 포도주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극상품 포도 열매인데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누가 맺느냐 이스라엘이 맺었느냐 예수가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자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그 장자는 이스라엘 중에 오신 예수 그리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시고 당신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소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인 찬 포도 열매를 맺는 분이시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가진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찬 포도나무가 아닌데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그 피로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내가 접붙여서 생명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나는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이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할 수 있다라는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결국은 내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접붙임은 곧 무엇을 말해요? 변화를 말하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속성을 다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사람의 속성을 잘라버리고 이전에 육체의 사람을 잘라버리고 구습을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로 삼치창으로 보지만 이게 꼭 가지 같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생명나무 가지가 되었으면 그분이 불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받아서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공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야 온전한 그리스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생명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찬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장자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의 몸을 말하고 있구나. 장자가 되어주는 예수님은 머리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 몸이니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에 권세 안에서 우리도 그 권세를 누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의 접붙임을 받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접붙임 확실히 받읍시다. 그러면 이전에 옛사람은 없어야 돼요.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단어는 김멜이고 열두 번째 단어가 되어지는 라멘트가 30의 숫자를 갖고 있죠. 김멜이나 라멘이나 이러한 것들이 신과 연결이 되어진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김멜은 뭐예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이 선한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면 라멘트는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그 나무 모든 가지가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며 그 귀를 가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이 공의가 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을 때 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에서 온전함을 이루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찬 포도나무의 신 그 생명나무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한 진액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것 또 불을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사로 천사로도 표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생명나무가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1절을 보면 그 고관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관은 뭐예요? 이 땅의 통치자들 머리예요. 이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들 이 단어가 바로 신을 사용한 쌀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관들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라를 까닭없이 핍박하고 미워하는데 까닭없이 미움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세상의 머리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의 머리인 헤로랑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아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미워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것은 율법에 기록된 이유가 없이 까닭없이 미워한다라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시평 기자도 그 권세자들로부터 까닭없이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느냐 이 땅에 속했느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 앞에 경애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 하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찬 포도 나무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소를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까닭없이 핍박을 하여도 이 에스라는 나는 주님의 말씀만 경애함으로 붙잡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신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아무리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여 그러나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몸과 영혼이 능히 지옥에 던져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굶어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육체가 부여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탐욕을 따라서 가면 그 육과 함께 영혼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겠느냐 변화되어야 할 나 어떻게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그리스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변화되어도록 화연검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한국말 번역은 되어있는데요. 히브리 말은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문장의 서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즐거워하다예요. 나는 즐거워하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신을 사용한 단어라는 거예요. 수스라는 신을 사용한 단어인데 왜 즐거워하느냐 어느 만큼 즐거워하느냐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탈취물을 취해올 때 즐거워하죠. 물건을 가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즐겁고 승리함으로 해서 그 원수들이 적군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해올 수 있으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은 마치 이와 같이 탈취물을 전리품을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이미 내 안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탈취물들을 다 취해올 때 기뻐하는 이 승리의 해제가 내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즐거움과 동일하다. 그만큼 즐겁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샬랄이라는 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도 신이라는 문자가 들은 단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나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여 몹시 싫어하나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대조적으로 말을 했어요. 나는 거짓은 아주 미워하고 율법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나는 거짓 것을 미워한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사네 라는 단어나 거짓 것이라고 말하는 쉐케르 라는 단어나 모두 신과 신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낳았을 때 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태워져야 될 것 거짓 것 이건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할 건 말씀이요. 나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예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 것을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미워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나는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할 거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이롭게 할 만한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뭐겠어요?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로 탐스럽다는 이게 내 안에 육적인 탐욕과 정욕으로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먹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고 싶은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은 탐스러운 이러한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을 부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에비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 옛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가다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 참된 것 바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라는 이 말도 결국은 십자가 안에서의 그 사랑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느냐 부부관계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서로가 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한 나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한 가지가 되어져서 한 진액을 받아 먹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어지려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진액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4절의 말씀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일곱 번이라는 단어도 쉐바라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율법 기본 규례들을 항상 읽어요. 그런데 그걸 읽기 전에 두 번 주를 찬양해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한 번 주를 찬양해요. 그럼 세 번 찬양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 그 규례를 읽는데 규례를 읽기 전에 두 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읽고 난 다음에 두 번 주님을 찬양해요. 네 번 아침에 세 번 저녁에 네 번 총 일곱 번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라는 말은 율법의 규례를 이 사람이 잘 지키면서 주님만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두 번 그 규례를 읽기 전에 찬양하고 규례를 읽고 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해서 또 읽은 후에 또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로 또 내가 묵상하고 나서 또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말씀을 접하기 전에도 감사로 찬양 말씀을 접한 이후에도 감사로 찬양 그만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자가 되셔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10편 119편 62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침에도 밤에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읍졸이고 그 말씀을 또 되뇌이면서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 해질 거예요 여러분 권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읍졸이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정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 문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감사의 기도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항상 기도 전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깨달아진 만큼 그걸 읍졸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감격이 더 커져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냐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정말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이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함이 구구절절히 느껴져 오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도 모자라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오늘 내가 성령으로 말며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버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은혜 그리고 그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계속 말씀으로 양육시킨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윤례를 읍조리기 전에 찬송하고 읍조리고 나서도 또 찬송하고 그와 같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이 윤례를 하나를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윤례를 버린 사람들은 다 허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윤례들을 떠나는 자들 그들은 왜 그걸 떠나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윤례를 떠난다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결국은 그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부귀 영화라도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면서 그들과 화친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직 남은 자들만 다시 돌아와 제2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요한봉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라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즉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입으로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져요 나는 그 찬포도 나무에 접붙인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찬포도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야 되는데 그 접붙임은 예것을 버려야만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접붙여서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먹는 자 그는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 먹은 만큼 순종 해야 한다 이 말이 그 개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은 곧 야고보서의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내 삶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임했다면 나는 정직해야 되고 부드러운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되면 나는 부드러워야 돼요 내 입에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악이 나오면 안되는데 왜 악이 나오냐 이거죠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깨져야 하는 거예요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여 나를 부서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태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의 접부침바된 찬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첫 번째로 말한 것이 평안을 말했어요 샬롬 또 신을 사용합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 신과 신을 사용한 것만 읽어도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거짓 것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만의 나는 접붙인 발 되어졌고 그분의 그 생명사기 안에 나는 노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자니 샬롬 당연히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사할 때 샬롬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옛사람과 옛구습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66절에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개명들을 행하여 나이다 여기서 바라다 라는 말 이것도 사바 해서 또 신을 사용했어요 이가 계속해서 신 신을 사용하면서 그는 지금 바란다는 거예요 뭘 바라냐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요 근데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란다 라는 이 사람은 주의 개명을 그래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개명을 행하는 이유가 그가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요한봉 17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구원자 근데 그분이 구원의 방법으로 그분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없다 그걸 믿는 자 그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오직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말씀을 당연히 내가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는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걸 사랑할 때 여기서 지키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샤마을 이라는 단어예요 지키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편 기자는 왜 신이나 신이 써진 단어를 사용하면서 글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부서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나무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를 지금 구구절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켰다 바라다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죠 안다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 그 십자가를 아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율법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보고 곧 잃어버리는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온전히 하는 율법이에요 영원히 온전히 하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금방 잊어버려서 금방 염려 걱정해 이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표준인데 금방 잊어버려서 염려 걱정하고 금방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금방 세상에 나에게 유익한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안다 하나 그건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부터 5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겠지만 그러나 안다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는 거죠 온전히 한다는 얘기는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 여기서 또 계속 두 번 반복해서 그는 지키다 라고 말하는 샤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나는 또 주님의 그 증거들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니까 이제 나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말이죠 이가 말하고 있는 건 주의 계명을 지킬 때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주님의 증거들과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까락없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거워한다 평안하다 왜 주님의 말씀이 곧 구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승리를 한 자가 그 전리품을 다 취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전리품은 2차적인 획득이에요 그렇죠? 승리했기 때문에 어는 2차적인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승리를 하면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하면 2차적인 전리품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이 나에게 구원이고 이 예수님에게 내가 덧붙임을 받아서 그와 함께 한몸이 되어지는 것만이 영생이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작심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불태워져서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그의 몸 된 교회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신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져야 깨져야 온전히 주님의 공의 앞에 참으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통과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태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정욕적이고 이 세상을 쫓던 옛 구습과 옛 습성들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산자가 되어져서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었어서 나는 찬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만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찬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서로 피차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줘야 하겠사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가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의 말 행동 삶의 모든 행보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